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6월 20일 목요일입니다. SNS 한 뉴스를 전해주는 분이시죠. 오마이뉴스의 이주영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떤 소식으로 시작할까요? 축구선수 박지성과 김민지 SBS 아나운서의 열애 사실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어제 트위터 난리 났대요. 네. 트위터에서도 두 사람의 열애를 축하하는 메시지가 이어졌는데요. 남이 결혼하는데 가슴이 시원해지는 건 처음이다. 환상적인 조합이다. 축구 팬 거의 모두를 수긍하게 만드는구나 라는 반응입니다. 또한 박지성도 연애를 하는구나. 맨날 축구나 게임만 할 줄 알았는데 라며 박지성 선수의 열애 소식에 놀랐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반면 여성 팬들은 아직 글을 보낼 준비가 안 됐다며 멘붕에 빠진 모습입니다. 트위터 타임라인에는 오빠 아직 가면 안 돼요 라며 박지성 선수의 열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여성들의 통곡이 가득했습니다. 여성 팬들로 일반화시킬 수 있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단정을 하시네. 일단 가봐요. 한 트위터 이용자는 눈물이 날 것 같다. 이제 10년이 넘은 짝사랑의 종지부를 찍어야겠다. 첫사랑 오빠 잘가요 라며 고백했습니다. 저도 어제 이 소식을 접하고 충격을 너무 받아서 하루 종일 업무에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방송이 어떻게 갑자기 사심방송으로 가버리는 것 같은데. 당분간 저는 이 소식을 떠올리고 싶지 않네요. 그런데 제가 이주영 기자를 이렇게 모셔오면서 제가 이미 신상조사를 끝냈는데 요즘 한창 연애 사업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얘기 해도 돼요? 연애는 연애고 남편 이상형은 또 다르게 있는 거죠. 연애 따로 결혼 따로? 네. 일단 가봐요. 한번 가볼 때까지 가봐요. 박지성 선수의 열애 상대인 김민지 아나운서를 들고도 여성들의 시기와 질투가 쏟아졌는데요. 트위터에는 이분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구나. 김민지 아나운서 로또 맞으셨네요. 라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축구를 좋아해야겠다. 그러면 나도 박지성 같은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함께 라고 하세요.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반응을 보다 보니까 박지성 선수가 진짜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진짜 스타이긴 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박지성 선수도 이제 품절남이 됐습니다. 네. 이걸로 결론 끝내고 다음 소식. 학점 따기와 취업난에 짓눌려 있는 줄로만 알았던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설 기세입니다. 대학생 총학생회가 동시다발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이에 대한 경찰의 수사 축소를 규탄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던 서울대 총학생회는 국정원 시국선언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대학에서도 시국선언 불길이 퍼지고 있는데요. 이미 이화여대 총학생회는 어제 선언문을 발표하고 국정원 사건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각 대학 총학생회의 릴레이 시국선언이 이게 80년대의 풍경인데. 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건 비운동권 총학생회들이라는 점입니다. 대학 총학생회들의 이러한 시국선언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의견들이 트위터에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대학들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4.19가 다시 오려나라고 기대했고요. 또 다른 이용자도 6월 민주항쟁이 생각나는군요. 여러분의 선배가 그랬던 것처럼 적극 응원하며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응원했습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 역시 참 안타깝고 미안하다며 대학생들의 움직임을 지지했고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박지성 선수를 좋아하지만 지금은 시국선언이 더 중요하다며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어른들도 국정원 사건의 부당함을 알리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 유명 트위터 리언은 학생들의 시국선언은 의미 있는 출발선이 되겠죠. 그 바퉁을 기성세대인 우리들이 빨리 이어받아야 합니다. 또한 각 시민단체, 학계, 종교계 등에 나서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규탄상매이라는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총학생회 중인데 이른바 비운동권 총학생회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운동권, 비운동권 이런 구분법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요.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한 체포영장을 경찰로 돌려보내고 보완을 지시했는데요. 그랬다면서요. 이를 두고 트위터가 시끄럽습니다. 특히 법무부 출신이라고 대놓고 봐주는 거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한 트위터 이용자는 여성들이 최음재에도 자신의 성을 지킬 수 있는 비법 하나쯤은 마련하라고 대한민국 검찰이 명령을 하다라는 격이군. 이라고 비꼬아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이 강원도 원주에 있는 윤모 씨의 별장에서 최음재를 복용한 여성 여러 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을 두고 하는 지적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도 아니고 경찰 수사를 위한 체포영장을 기각하는 건 심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 유명 트위터 리언은 성접대 등 불법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숱한 출석 요구에 불응하던 김학의 전 차관을 상대로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한 건데 검찰이 이를 기각했군요. 구속영장도 아니고 체포에 수사하겠다는데 그것마저도 하지 말라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검사 출신은 경찰에 가서 수사받을 수 없다라는 이런 발상력에 깔려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입에 걸치고 싶지도 않은 사건입니다. 그렇죠? 입이 지저분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행무진 한국경제. 재벌개혁에 앞장서 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행무진 한국경제.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국. 원전 문제. 오늘 탈탈 인터뷰의 취재는 바로 이것입니다. 원전 부패 사건이 발생을 했고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원전 마피아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국무총리가 원전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기까지 했겠습니까? 오늘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한번 털어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연결할 분은 조승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입니다. 이 조승수 이사장은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진보신당 대표를 역임하셨던 국회의원이시기도 했던 분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승수 이사장께서 의원 시절에도 이 원전 문제를 계속 줄기차게 제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관련 연구소 이사장으로 계시네요? 네, 국회의원에 있을 때는 17대, 18대 모두 지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입니다마는 당시 산업자원위원회 그리고 지식경제위원회에 제가 상임위 활동을 계속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또 이런 환경과 에너지기후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오래전부터 연구소를 같이 만들고 같이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 부패 문제 한 번부터 털어보죠. 지금 불거졌던 계기가 뭐냐면 이게 신문고, 홈페이지 신문고에 한 제보가 접수가 되면서부터 했는데 세한 TEP라고 하는 민간 검증기관이 제어 케이블이라고 하는 원전 부품 검증 결과를 조작을 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캐나다 업체에 검증을 맡겼는데 이때 불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검증 보고서에는 합격한 것처럼 위조를 했다. 바로 이것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불거진 건 이거고요. 원전 부패가 어느 정도로 만연해 있다고 지금 이사장님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그 이후에 짧은 기간에도 그 문제뿐만 아니라 연일에서 사실 여러 시험 성적수 위조라든지 본전 관련한 비리들이 계속 터져나와서 생각하실 게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까지 심각한 정도인지 생각하실 텐데 그런데 이 문제는 최근의 예일이 아니고요. 가깝게는 작년 2012년 12월에 감사원에서 원전 관련한 부품 납품 관련한 감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한 두 개 업체 한 80여 건이 적발이 돼서 특히 내신 시험이라고 해서 기진에 견뎌내면 시험 성적수가 위조됐다. 이런 걸 입발돼서 통보를 하고 처분을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이후 대책을 세우겠다. 그 대책의 내용이 지금까지 시험 성적수 10년 동안 납품된 것을 전수조사하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문제가 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10년간 납품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생겨내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 사실은 최근에 정홍원 총리가 발표한 내용과 거의 똑같은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이 통계를 한번 보니까 우리나라의 상업운전을 시작한 것이 1978년입니다. 고리 1호 기반으로 36년간 약 670건의 사고가 생겨났는데 주로 여기가 이번에 문제가 된 제어 개척, 아주 핵심 부품이죠. 그런 쪽에 상당히 사고가 났고 이 사고가 사실은 그냥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 최근에 시험 성적 조작 파동과 관련해서 제출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제어 개척 부문이 어느 정도로까지 핵심 파트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난번 2011년 후쿠시마 사고 같은 경우도 1차적으로는 지진으로 인한 쓰라미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원래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될 발전기가 작동하지 않는다든지 그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빨리 냉각을 시키는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제어 개척 부문에 의해서 가는 게 진짜 어려우니까 사실은 원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적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대충 알고 있었냐면 원전 가동 중단되고 이런 게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게 원전 설비가 노후화돼서 그런 거 대충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본질은 전혀 그게 아니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모든 기계는 고장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기계 자체도 굉장히 스스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사람의 어떤 인위적인 실수 이런 문제 또 핵심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기계를 운영해가는 기본적인 시스템에서 불량 부품이라든지 잘못된 부품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구조적으로 공급이 되었다는 얘기는 참 이 원전 문제를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에게 제가 볼 때는 후쿠시마 원전 이상으로는 축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문외한이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게 고장이 발생을 하고 가동이 중단이 될 경우에는 당연히 한수원이라는 데서는 점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점검에 들어가서 보면 이거는 뭔가 사람의 작동 실수 때문인지 부품의 불량 때문인지 대충은 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한수원이라는 데서 자진해서 이게 자기들이 밝히고 또 공개한 적은 거의 없잖아요? 스스로 밝힌 적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한수원 한정 기술 업계에 관련되는 분들의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이른바 원전 마피아 문제로 결국 귀착이 되는 겁니까? 네. 최근에 정원 총리께서도 원전 마피아라는 용어를 기자회견장에서 사용을 하셨는데 그 실상을 한번 좀 털어보죠. 원전 마피아. 그러니까 이른바 모피아는 들어봤어요. 옛날에 경제기요원 출신들. 그런데 이 원전 마피아가 한국수력원자력이나 한국전력기술. 이제 한국전력기술은 최종 검수기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출신들이 예를 들어서 납품업체나 부품업체 이런 데로 가서 쫙 하나의 커넥션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최근에 정원 총리가 발표를 하시면서 그런 특정 인맥, 항맥의 사람들에 대한 이후 대책에서 공기업 퇴사 이후에 그런 민간기업에 재취업하는 문제라든지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파악하는 이른바 원전 마피아라고 하는 그런 구조적인 인맥관계는 특정한 어떤 항맥과 인맥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우리 정부 관료나 또 한전한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국책연구소 그리고 또 이 원전의 핵심 설비를 담당하는 플랜트 제조를 하는 대기업, 중소나품기업, 여기에 정치권과 언론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나아가서는 외국의 핵심 설계를 담당하는 외국의 가국적 기업,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익 동맹을 저는 형성하고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어떤 식으로까지 그럼 동맹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까? 최근에 한필순 박사 우리나라 원전의 대부라고 하는 한필순 박사께서는 본인 스스로는 원전의 마피아가 존재하고 있고 현재도 있으며 그들은 주로 외국계의 이익을, 외국계의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대변해 왔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반핵 진영이나 제가 볼 때는 사실 한필순 박사 같은 분들이 또 그 속에 들어가 있던 분이었거든요. 초기에는 사실 다국적 기업이나 외국계 기업들의 이익, 그리고 그들의 이익과 함께 이해관계를 했던 국내의 소수의 사람들이 원전 마피아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나면서는 사실은 그 사람들의 비중은 좀 줄어들고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자원, 지금 산업통상자원부라든지 거기에 보면 관료들이 있습니다. 원전과 에너지 관련한 부분의 관료들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퇴사하거나 혹은 또 현직에 있다가도 바로 또 한전, 한수원에 바로 또 어떤 자리로 가거나 지도관리감독을 하거나 또 이런 관계를 엮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원전이 지속적으로 확대 정책으로 가야만이 자기 기업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플랜트 제조업체라든지 중소 납품업체라든지 아니면 재벌 대기업 건설회사라든지 이런 예사들이 쭉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원전은 우리 국민들의 수용성이 상당히 높은 편 아닙니까? 네. 그런 이면에는 또 우리 정치권에서 도대체 우리 같은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원전을 계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그렇죠. 이런 사실을 말하자면 주류 여향을 불문하고 오랫동안 정치권에 그렇게 또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피아 이른바 조직원이 정치권에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그 조직원이라는 것이 내가 그 조직원이라고 이름을 써서 다니지는 않습니다마는 언론이죠. 그 이해관계를 아주 조직적으로 같이 대변하고 혹은 이해를 나누는 그런 생각이 정치권과 언론. 언론에도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국의 주류 언론에서 원전 문제를 어떻게 다뤄왔는지를 보면 사실 그건 명백해지는 것이죠. 한전과 한수원은 대단히 큰 광고 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언론 입장에서 보면. 한수원은 엄청 큰 광고자죠. 네. 광고자이고 또 뿐만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전과 한수원 또 원전의 문화질을 관련돼서 돈을 또 엄청 언론 쪽에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해관계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맺어져온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언론이 스스로 그렇게 형성을 해온 것이죠. 그러면 언론은 광고를 통해서 서로 이해를 공유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단순하게. 기본적으로는 이익관계가 가장 중요한. 그러면 조승수 이사장께서는 국회에도 몸을 담으셨으니까 정치인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정치인 같은 경우는 이해를 나누고 있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치인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해 어떤 이익이 돌아간다는 겁니까 저는 정치인에게 사실 어떤 이해가 구체적으로 갔는지에 대해서 제가 증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첫 번째로 그렇게 그런 입장들을 견제함으로 인해서 이른바 정부 정책의 방향이라는 형편에서 일단 같은 방향을 공유를 하면서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예를 들면 반환액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실은 원전업계나 이런 쪽에서는 정치권에 끊임없이 노비를 하는 것이죠. 이거는 단순한 문제이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의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간단하고 그렇게 이해를 구하면 그 정치권 중에서도 당연히 지금까지 그에 대해서 주류 정치권에서는 반대를 조직적으로 하거나 근본적으로 문제를 삼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원전 마피아 이야기가 나오면서 특정 항맥이 거론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밝혀주세요. 이 특정 항맥이라고 하는 게 어떤 항맥입니까? 이 부분은 저도 주로 언론에 나온 것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른바 이제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그리고 이제 카이스터에 그 관련 학과 사실 우리나라에 원자력 관련한 공학과는 한 6개 대학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도 적을 뿐더러 그 과정에서 특히 이제 다른 부분도 좀 그렇습니다마는 서울대학교로 하는 한국사회 차지하는 비중과 역사 권위 때문에 그런지 그 학교의 인맥들이 사실 이제 이 업계의 어떤 핵심적 위치에 핵심적 위치에 모두 존재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아마 이제 그 항맥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출신 인사들이 그래서 정보부처 그러니까 이 산업부에 대해서 원자력 파트에 포진해 있고 나아가서 한수원이라든지 한정기술에도 포진해 있고 원자력위원에도 포진해 있고 그러면서 일정의 항맥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뭐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데요. 사실 재미있는 것은 이제 어떤 원자력공학을 전공했다고 하더라도 일본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반핵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또 원자력의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학문적으로 이렇게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저는 대표적으로 학계가 이 원자력 마피아에 의해서 저는 괴멸됐다고 저는 가끔 표현을 하는데요. 한국의 이 학계는 이 원자력의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저는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공하신 분들 중에는. 어떤 예를 들어서 서울대 항맥이 아니라 다른 항맥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원자력 마피아라는 실체가 또 이렇게 드러나는데 좀 비판적 입장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도 주지 않을 뿐더러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토털을 시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죠. 언론도 마찬가지이고. 예를 들면 보통 시민의 어떤 사람이 원자력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인터넷 세상에 문제제기를 하면 거기에 수십 개의 댓글이 달립니다. 어떤 포털 사이트에 글을 올려도. 대단히 조직적으로 글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여론조작으로는 게 국정원만이 아니네요. 네. 사실 저는 여러 번 그런 것을 보고 경험을 했었는데요. 상상 이상으로. 그래서 왜 마피아라는 말이 나왔냐면 결국 이런 방식. 그들만의 폐쇄적인 조직이라는 특성도 있지만 그 원자력과 해액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성적인 토론의 영역이 아니라 아주 집요한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원자력위원회 위원 두 명이 예를 들어서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 활동을 했던 분이라든지 원자력위원회 비판적인 분 두 분이 들어간다고 해서 한 언론에서 완전히 성토하는 걸 제가 본, 그러니까 그 기사를 본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원자력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실 때 이런 특정 항목 이런 걸로 완전히 거의 100% 포진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그러면 언론이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예를 들면 안전에 관한 최고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데입니다. 물론 주문적인 영역도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안전위원회라고 하지 않고 주로 규제위원회라고 하고 규제위원회. 규제위원회는 주로 환경 관련한 또 장기적인 어떤 정책, 공공정책 관련한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최근까지도 한 번도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한 주류훈련 같은 데서도 두 사람 달랑, 1명 중에 2사람 들어간 걸 가지고 9명 중에 들어간 걸 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네. 이게 철옹성이군요. 철옹성. 이 분야는 아예. 네. 그런데 어제 새누리당하고 정부가 당장 회의를 열었어요. 여기서 몇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비리 부패와 관련해서는 원전 품질관리 감시기관을 따로 설치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원전 마피아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퇴직자 재취업금지를 법제화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이런 방안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실은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이른바 지능과 규제, 원자력을 계속 활성화시키자는 입장과 그걸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구가 같은 부처에 있었습니다. 과기부 안에서. 그렇죠. 네. 그러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도 거라고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어느 정도 그렇게 해놨습니다마는 우리나라도 지능과 규제를 분리하자고 해서 이제 그 위원회를 만든 것인데요. 사실 처음에 출범할 때는 굉장히 중요성을 생각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독립기구로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지나고 나서는 총리실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적 구성은 망할 것도 없고 그것에 대한 정책적 판단도 정부의 어떤 관장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독립성이 사실 보장될 수 없는 구조였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최은혜당 집권당 안에서 그런 논의가 나오는 것은 애초에 문제의식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환영을 하고요. 다만 이 기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논의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그렇죠. 그렇죠. 또 과거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은 좀 우려 섞인 눈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방송통신 분야에 비유를 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권능을 갖고 있는 곳 그런 위상을 갖고 있는 곳으로 만약에 대입을 한다면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는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야당 추천위원들도 들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견제를 하게 되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구성도 그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지금도 이미 최근에 그 제도가 바뀌어서 야당 몫으로 두 분이 추천이 되었죠. 이번에 그래서 그 두 분이 그래서 들어가게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야당 추천이라는 건 아예 없었습니까?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알아서 그냥 위축하는 거였습니까? 네. 이른바 스스로 마피아 내에서 조직원을 불러올리는 결과적으로는 그런 모습을 치여왔죠. 그러니까 정보부처의 위성기구 비슷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를 하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손봐야 될 것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이 원자문제와 관련해서는. 인터뷰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매주 목요일의 고정코너입니다. 인권이야기 시간인데요. 오창익 인권년대 3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반응이 아주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반응이 크게 두 갈래로 갈리던데 하나는 참 슬프다. 네. 슬프죠. 네. 이런 반응이 있었고 또 하나의 반응은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네. 이런 반응이 있더라고요. 역시 공감지수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지난주에 과거의 군대 이야기를 좀 했는데 오늘은 현재의 군대 이야기, 군대와 인권, 이탄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풀어가 주시죠. 군대는 워낙 많은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또 활동 영역도 넓어서 군대와 관련된 쟁점을 다 말씀드리는 건 불가능하고요. 지금 가장 뜨거운 쟁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죠. 6월 17일 오전에 뇌종양을 앓던 신성민 상병이라는 사람이 숨졌습니다. 언론 보도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1월, 그러니까 2012년 1월에 군에 입대한 병사인데요. 군생활 1년쯤 돼가던 시점인데 지난해 9월부터 머리가 몹시 아팠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대에서는요. 외상이요. 그러니까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어디가 찢어지거나 이런 눈에 띄는 병이라면 모르지만 그저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는 건. 꾀병으로 간주만요. 네, 전형적인 꾀병으로 여기기 딱 좋죠. 애들이 그래도 그래요. 부모도. 머리 아프다 그러면. 꾀병 피우고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 가기 싫으냐고 이러죠. 그래서 이 신상병도 참았습니다. 이 병사는 키가 186cm고요. 아주 체구도 좋고 후리후리한 친구였는데요. 그런데 통증은 더 심해졌고. 그래서 의무대를 찾아갔는데 문제는 의무대에서 생긴 일입니다. 진통제를 주거나 두통약을 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또 아프니까 또 찾아가니까 이번에는 소화가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손을 따주기도 하고. 바늘로? 네. 그다음에 한약 소화제 두화를 주는 게 전부였고요. 또 중대장은 심지어 병사가 계속 꾀병을 앓는다고 욕설도 해대고 핀잔도 줬습니다. 상태는 계속 심각해졌고요. 밥도 못 먹고 물만 마셔도 토하는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픈데 밖으로 드러나는 건 없으니까. 하여튼 휴가도 나오지 못하고 군부대 행사가 있다고 휴가도 안 내보내고 이런 상태가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휴가를 미룰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요. 드디어 오랜만에 휴가 나오게 된 상황이 되니까 그제서야 중대장이 집에 전화를 걸어서 애가 좀 이상하다. 부대에서 할 거는 다 해봤는데 할 거라는 게 진통제 주고 소화제 주고 이거였는데요. 애가 계속 아파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에 신상병이 휴가를 나왔는데 가족들이 보니까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뇌종양이라고 그랬고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미 5달 이상 아픈 상태였습니다. 뇌종양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훈련은 또 다 받은 것 같아요. 네. 혹한기 훈련도 다 받았다고 그러고요. 부대는 그저 꾀병으로 치부했다고 그러고요.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군병원이 아니면 수술비도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그래서 가족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병원비 부담 때문에 일반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일반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을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병실을 옮겼습니다. 그 분당에 있는 국군 수도병원을 옮겼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뇌종양 중증 환자이고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감염 같은 걸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데 지난 5월에 옆 병실 자리에 침대에 감기 환자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깜짝 놀라서 감기에 옮겨지면 심각한 후유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치를 취해달라고 그랬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요. 병원에서는. 그럼 이 신상병 바로 옆 침대에 감기 환자가 누워 있었던 겁니까? 그리고 마스크를 쓰는 등의 조치도 안 했고 그러다가 이제 바로 5월 9일 날 감기 환자가 옆자리에 들어왔는데 다음 날부터 열이 나기 시작했고요. 불과 5일 후인 5월 14일에는 폐렴 때문에 의식을 잃고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달쯤 지난 지난 월요일 6월 17일에 숨진 겁니다. 신상병이 저도 이제 어제 빈소를 찾아갔습니다. 국군수도병원에. 가족들한테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했답니다. 22살을 먹은 젊은이의 좀 가슴 아픈 답답한 심경이 드러나는 대목인데요. 절대로 군 당국을 용서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와 같은 사람이 또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나와 같은 사람이 또 생기지 않게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죽게 되더라도 그들을 용서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여태껏 부대 당국자들은 누구도 변변한 사과도 하지 않았고요. 이게 이제 월요일 날 숨지고 언론 보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대에서는 기껏해서 이제 소대장과 중대장이 빈소해 나와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다가 가족들이 도대체 누구도 책임지지도 않고 누구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저 장례나 빨리 치르라고 하고 더 이상 언론 보도가 되면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든지 인권단체랑 가까이 하지 말라든지 이런 얘기나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굉장히 분노해서 이런 식이면 장례를 치를 수 없다. 그래서 장례의 무기한 결정을 어제 새벽에 하는데요. 무기한 결정을 하고 장례를 무기한 연기했다는 결정이 보도되자 그제서야 빈소에 나타나지도 않던 대대장 헌병대장 사단 인사참모 여단장 등이 대거 나타나가지고 가족들한테 장례를 치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누구를 처벌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건 재발방지가 되는 거다. 그럼요. 이런 얘기를 했고요. 굉장히 딱한 사연들이 많은데 다행스럽게 그래도 한 사람의 병사의 죽음이 재발방지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2011년에 노빈이라는 훈련병인데요. 논산 훈련소에서 뇌수막염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때도 이제 전혀 아무런 진료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죽었죠. 그리고 노빈 훈련병 이등병이죠. 노빈 이병의 경우에 가족들이 신상병 경우를 보면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신상병의 경우에는 둘 다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휴가도 한 번 나와보고 훈련도 한 번 떼어보고 연회도 한 번 가봤는데 우리 아들은 훈련소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 못해봤다. 그런 걸 해보는 게 좋은 일인지 못해보는 게 좋은 일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유적에 딱한 마음이 드는데요. 노빈 이병의 경우에는 사망하고 난 다음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문제제기가 있었고 국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이제는 어떻게 하냐 하면 훈련소에 입소한 장병들, 훈련병들에게 전부 뇌수막염 예방주사를 놔줍니다. 그러니까 노빈의 죽음은 정말 안타깝지만 그나마 조금이라도 다행인 것은 노빈의 희생 때문에 그 이후에 훈련병들은 최소한 내수마겸으로 사망할 가능성은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런 게 이제 재발 방지라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지만 또 동생을 잃은 누나들의 입장이지만 어제 가서 뵙고 저도 참 놀랐는데 하여튼 무슨 보상을 받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건 안 받아도 되고 사과도 말로 하는 사과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진정성이 있어야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몇 년 전에 오마이뉴스를 비해서 대개 대서특필된 사건, 거의 비슷한 사건도 또 있었어요. 노춘국 사건도 있었고요. 네. 바로 그건데 그때도 군의료체계나 이런 얘기가 참 엄청나게 나왔는데도 별로 바뀐 게 없다는 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를.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2012년 2월 사례 이하묵의 훈련병인데요. 논산 육군훈련소입니다. 고열로 신음했는데 해열제가 전부였고 처방이. 그런데 이제 폐렴함에 따른 급성 호흡곤란으로 사망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노후빈 훈련병 같은 논산훈련소인데 2011년 4월 사건이요. 뇌순마기염인데 여기도 역시 해열제 처방만 받았고. 그다음에 같은 해 7월에 육군의 김아무개 상병 같은 경우에도 급성 백혈병으로 숨졌는데요. 고열 증세에도 어떠한 처방도 없었고 나중에 정말 심각해진 상태.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에서 이병원 저병원 4개의 병원을 옮겼다가 숨졌고요. 신부전증인데 아무런 조치 없이 숨진 또 신아무개 2병이 있었고. 스스가무 씨 병으로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혼수상태에 빠진 김아무개 상병 사건도 있었고요. 이때도 아무 조치가 없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실제로 죽거나 또는 꼭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하여튼 제때 치료해 주지 않거나 무성의하게 방치하거나 또는 꾀병이라고 치부하거나 이래서 병을 키운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타 뭐라고 시작하는 두통약만 먹거나 맨 뭐로 시작되는 근육진통제 있잖아요. 바르는 거 이런 것만 처방해 주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의 이야기는 굉장히 끝도 없이 이어지는데 이런 식의 희생 어처구니 없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지 못한 죽음들이 많은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대 특유의 잘못된 인식입니다. 저도 군대 생활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감기하고 군기는 같은 기차로 끝나는데 한 형제지만 한 집에서는 살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군기가 들어있으면 감기에 안 걸린다. 이런 얘기예요. 감기에 걸리는 것 자체를 군기가 빠진 상태로 간주하는 문화가 있어요. 군대라는 곳이 기본적으로 징병제 국가에서는 누구나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가기 싫은 사람도 가고 또 군대 가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보초를 쓰러 가야 된다든지 하기 싫은 훈련이나 작업을 해야 되니까 군을 지휘하는 입장에서는 간부들이죠. 병사들은 누구나 다 꾀병을 앓고 싶어 한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눈에 확 띄는 질병이 아니면 어디가 부러지거나 한 게 아니면 일단 꾀병인지를 의심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건 또 구조적이고 중요한 문제인데 의사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군대도 이제 군의관이 있고 또 군복무를 대신하는 이런 전문의들이 있는데 이 의사들이 군대 병원에서 한없이 무기력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시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신부정증을 하든 이번에 신상병의 경우처럼 뇌종양을 진단해내든 요새 중요한 질병의 진단은 전부 기계에 의존합니다. CT나 MRI나 초음파를 하거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업을 의대생으로서 공부하는 과정이나 수련의 과정에서도 그렇고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 모든 진단은 기계로 했어요. 그런데 군대에 와보니까 군대는 기계가 없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없는 게 아니라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군수도병원이나 광역단위의 거점수도병원 옛날 통합병원이라고 하는 국군병원들에는 있지만 이를테면 소대, 중대, 대대 말할 것 없이 하나도 없고요. 그러니까 당연하다는 얘기가. 영대사단, 군단에도 없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거 비싼 기계를 설치하냐는 이런 사고 방식이 깔려 있고 그러니까 군의료체계가 엉망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들 입장에서 저는 의사들을 그냥 비난만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의사가 아예 배치되지 않아서 자격도 없는 의무병이 그냥 처방하는 것도 많고요. 신상병의 경우에처럼 아프다고 그러니까 중대장이 바늘로 손을 따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황당한 경우도 있지만 실제 의사를 만나더라도 의사들이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나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니까 이 병을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군대를 왜 갑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신체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군대의 특성은 집단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어느 곳보다 사실은 감염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곳이잖아요. 부대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의료체계가 가장 잘 돼 있어야 되는 곳인데 이게 가장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는 곳이 또 군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아예 이율배반인 거죠. 그러면 자기들이 진단하지 못하면 외부 병원에라도 보내야 되는데 이것이 좀 쉽지 않은 겁니다. 이건 지휘관이 허락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머리가 아프다 하면 꾀병이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상병의 경우에도 병을 5달 이상 키웠고요. 나중에 가족들 얘기 들어보면 참담하는데 휴가 나왔는데 이 병세가 악화돼서 정신이 몽몽한 상태여서 양말을 신는데 왼쪽에는 하얀색 양말 오른쪽에는 까만색 양말을 신었다는 거예요. 구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뇌종양이 오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시신경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새카만 양말하고 정말 하얀 양말을 동시에 신고 있는 걸 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어떻겠고 그게 이제 6달인가 만에 휴가 나온 아들의 모습을 확인할 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데리고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도 받고 또 수술도 받게 된 건데 이게 가족들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멀쩡하게 키웠고 또 건강하니까 누구보다 건강하니까 군대에 갈 수 있었는데 국방부나 병무청에서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 군대라는 곳이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다. 바로 그거예요. 신체검사를 받아서 군대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체검사를 통과를 했다는 것은 군 생활을 하는데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군 당국의 판단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러면 입대를 한 이후에 발병은 사실은 그건 군이 모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책임 져야 됩니다. 안 지우고 있는 거죠. 안 지우고 있죠. 이게 문제죠. 악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생때 같은 우리 아들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정말 차라리 교통사고거나 이런 사고라면 그건 첨담하지만 그래도 좀 이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는 전시거나 무슨 대간첩 작전 이런 걸 한다거나 그런 상황도 없지만 그런 거라면 혹시 모르지만 병으로 이렇게 죽어 얼마든지 진료할 수 있는 진단만 되면 진료할 수 있는 병으로 죽어가는 건 답답한 일이고요. 하여튼 신상병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장례를 무기한 연기하고 있는데 요구조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좀 책임 있는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국방당국이 해달라 이런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장례를 못 치르고 있는 대한민국 장병이 169명이나 됩니다. 시신으로 169명입니다. 현재 말입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장례를 못 치르고 있는. 그러니까 냉동고에 들어가 있거나 또는 유골 형태로 임시 안치실에 보관되어 있는 게 169구고요. 그중에 유명한 김훈중이 같은 경우도 있고요. 각종 군의문사 또 이렇게 군 당국의 책임 문제가 가려지지 않아서 장례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게 169명이나 되는데 이건 정말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 됩니다. 저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는데 사병들의 의료체계는 지금 이렇게 됐는데 장교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교들은 낫죠. 왜냐하면 일단 사병들은 영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장교들은 그래도 영외상 생활을 하니까 의료서비스를 군대 의료서비스는 굉장히 후진적이지만 사회의료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은 높지요. 병원에 가면 되고 그러니까요. 민간병원 다 가고. 그렇죠. 조금 안 품은 찾아가고. 그런데 장교들도 문제가 됐던 게 예전에 피우진 중령이라고 저희가 다뤘던 사건인데 최초의 여군 헬기 조종사예요. 30년 이상 군 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유방암에 걸렸거든요. 네. 기억나요. 그런데 군 인사법상 시행 규칙에는 어떤 규정이 있었냐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규정인데 현역 군인이 암에 걸리면 암 발병이 되면 전역하게 되어 있어요. 면역. 그러니까 제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역해서 네가 알아서 치료해라. 그런 거잖아요. 암에 걸린 사람은 군인으로서 복무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나가라는 거예요. 치료해 줄 생각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런 회계망측한 조항이 있어서 군인들이 실제로 암에 걸렸는데 암 발병 사실을 숨깁니다. 말이 안 되는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피우진 중령이 그 일로 오로지 딱 하나예요. 다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근무 태만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암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군대에서 잘렸습니다. 해고됐죠. 면역이라고 하는데 강제 제재 조치를 받았습니다. 연직하고. 그래서 피우진 중령은 투쟁을 했고 법원의 재판을 받아서 복직하게 됐고요. 천만다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군인사법상 시행규칙의 독서조항은 없어졌습니다. 피우진 중령의 투쟁 때문에 그나마 다행스럽게 이후에 군인들은 암에 걸려도 암에 걸렸다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60년 동안 있었던 조항이거든요. 그리고 그건 예외적인 경우고 생명은 등가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생명은 그건 장교사병의 어떤 생명의 값어치가 다른 건 전혀 아니란 말이죠. 그럼요. 그럼 동등하게 대해줘야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 밖에 나가서 민간의료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게 해 주기 위해서는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나갈 수 있어야죠. 문제는 한번 부대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개중에는 꾀병을 피우는 병사가 만약에 있을 경우에 자꾸 저 병사도 나갔는데 저도 좀 나가서 진료밖에 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통솔이 안 된다. 통제가 안 된다. 군인이 많이 쓰는 표현이 통제 아닙니까. 이런 우려 때문에 오히려 해 주고 싶어도 못 해 주는. 정말 막연하게 짝이 없는 우려이고요. 그리고 나갔더라도 물론 재주가 좋고 일가 친척 중에 굉장히 도덕적으로 떨어지는 의사들도 많고 그래서 허위 진단서 발급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휴가를 연장하거나 이렇게 악용할 소지가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은행 강도의 우려 때문에 은행을 영업 못한다라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예요. 그런 건 사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렵죠. 또 그렇게 해서 허위 진단서 만들고 이런 친구들은 아예 군대도 안 왔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말이 맞네. 그 말이 정답이네. 유력 인사들 자제분들 굉장히 많이 편찮으시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왜 그렇게 유력 인사의 자제들은 어릴 때부터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병이 만나물 하시죠. 아니 장관 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피부가 안 좋아서 군대 못 가는 분도 있고 법무부 장관 하시죠. 하여튼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진짜 군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휘관들이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만약 우리 아들이라면 아니 장교들도 다 자식 키울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 자식이 군대 갔는데 뇌종형으로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상태가 악화됐는데 두통약 하나 주고 손 따주고 꾀병 부리지 말라고 욕하고 핀잔 주고 이런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참겠습니까. 욕하죠. 당장 쫓아가죠. 지자식이 그렇고 있다면 열불을 내죠. 그러니까 군 복무하는 동안에는 이렇게 봉건적으로 부모 자식 관계로 설명하면 좀 수준이 낮을지 모르지만 정말 지휘관들 입장에서는 자식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임명을 소중히 여기는 데서부터 군대가 시작돼야죠. 그렇지 않은 군대가. 군대의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무슨 존재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소식들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경로가 사실은 군인권센터라는 인권단체 때문입니다. 2009년에 생겼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군인권센터가 굉장히 고마운데 저희 단체가 경찰, 검찰, 국정원, 국가정보원, 교도소, 군대를 감시한다고 하지만 이게 워낙 영역이 넓어서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고 부실한데. 인권년대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친한 단체입니다. 우리 자매단체처럼. 설립, 우호 관계에 있는. 그렇죠. 설립될 때 초기에 저희가 좀 거들어들이기도 했고 그런데 단체 이름을 군인권센터라고 짓고 군 관련 활동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전화하고 상담받고 필요한 조치들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창구가 생긴 거예요. 이게 최초의 군 관련 인권단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금 상황이 진행된 신상병 사건도 그렇고 뇌수막염으로 사망한 노후빈 훈련병 사건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사건을 이 단체에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송구한 말씀인데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도 다 많이 가입하시고 그다음에 군인권센터 회원으로 참여하셔서 정말 군대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안 되겠다라는 시민의 마음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호소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보고 한 방송에서 무슨 진짜 사나이인가? 좋아요. 그런데 좋은데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여주는 군대라는 게 정말 즐겁잖아요. 혹시 보셨어요? 지나가면서 한두 번 봤는데요. 요새 시청률도 높다고 그러고 mbc가 김재철 이후에 거의 오랜만에 예능에서 지금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데 군대 그런 면만 있냐는 거예요. 정말 지나고 나면 추억을 해요. 그런데 군대에 갔다 온 남자들이 사실 트라우마가 많습니다. 군대 트라우마 자기진단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뭔데요? 군대 꿈을 꾸냐는 게 첫 번째예요. 전역한 후에? 네. 전역한 후에 군대 꿈을 꾸냐. 군대에 대한 꿈을 꾸는데 꿈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군대 제대한 지 한 20년이 넘었는데 30년이 넘었는데 지금의 나아가 오늘의 내가 다시 입대하는 꿈을 꾸요. 개꿈이죠. 우리 아들이 입대할 때가 됐는데 왜 내가 군대 가야 되나요? 라고 헌병한테 볼메소리를 하면서 입대해야 되는 꿈. 그런 꿈을 하나 꾸는 케이스. 자신이 그런 꿈을 꾸본 적이 있다. 그런 군대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꿈의 유형은 뭐냐 하면 다시 현역 군인이 된 겁니다. 만련병장이 됐어요. 내일모레 제대해야 돼요. 그런데 터무니없는 이유로 제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박근혜 정부가 4대학 척결을 얘기했기 때문에 군대하고 4대학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4대학 척결 때문에 제대가 늦어지고 있다. 월드컵 축구 본선 진출 8회 연속 진출이 결정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못한다. 실제로 이런 꿈을 만약 꾼다면 이거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원래 꿈은 이제 비논리적이니까. 비논리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군대 갔다 와서 군대 얘기들을 많이 해요. 특히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 같은 거. 여자들이 제일 지겨워하는 게 그런. 지루한 얘기도 하고. 또 뻥을 세게 치는 사람 같은 경우에 자기가 월남 스키부대 출신이다. 맞아요. 베트남에 무슨 스키부대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과장도 심하고 좋은 걸 많이 추억하기도 하지만 그 남성들 대부분이 사실은 군대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군대 제대한 지 20년 30년 넘은 사람들이 자식을 또 군대에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성들이 자기 표현에 솔직하지 못하고 또 잘 못해요 자기 표현을. 그렇지만 굉장히 저는 많이 확인했는데 굉장히 많은 아빠들이 자기 아들을 군대에 보낸다는 것 때문에 몸서리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들에게 또 부인에게 그걸 표현할 수 없거든요. 혼자서 끙끙 앓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굉장히 불안해요.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 와야 철든다고.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차를 몰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한 의사가 나와서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얘기더라고요. 군대 갔다 와야 철든다는 얘기는 그게 의학적으로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대요. 그러면 반이 맞는다는 게 뭐냐면 철이 들기 위해서는 전두엽이 숙성되고 완성이 돼야 되는데 그 나이대가 보통 한 25살을 전후로 해서 전두엽이 완성이 된대요. 그런데 그게 군대에서 제대하는 평균 나이대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군대 갔다가 제대할 때가 전두엽하고 맞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데 인과관계로 보면 군대를 갔다 와서 철든 게 아니다. 그래서 반은 틀리다. 군대 갔다 오면 철든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은 철이 안 들었다는 겁니까? 오! 핵심을 찌르렀어요. 아니, 저는요. 핵심을 찌르렀어요. 제 처가 저보다 훨씬 더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독서량도 많고 훨씬 더 철들어있고 리더십도 있고 이런 걸 새삼스럽게 매일 발견하고. 집안의 역학관계가 확실하게 된다는 것 같은데. 권력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팩트예요. 그런데 그럼 제 처는 철이 안 들었겠네요.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까. 그냥 알도 안 되는 거고요. 어디 삼국유사에도 안 나올 고립작의 전설 같은 얘기입니다. 군대 갔다 오면 철든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군대 갔다 와서 사람이 좋아진다면 정말 평생 쓸 수 있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온다거나 또는 정말 하기 싫은 일을 인생에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기 싫은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 있는데 그럴 때 좀 자신감을 갖게 된 거나 이런 정도의 이점이 있으면 있는 건데 그거에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폐해도 있는 거지. 이렇게 목숨을 못 지키거나 또는 군대 트라우마를 갖게 되거나 2년 동안의 시간이 공백으로 있거나. 군대 현안 얘기 몇 가지만 좀 더 해보겠습니다. 거의 제목만 나열하는 수준이 되겠지만요. 일단 참여정부 때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이 약속이 허공으로 사라져버렸고요. 여전히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 대신 교도소에 가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아마 북한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한국이 유일한데요. 한국이 유일합니까? 그럼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역사도 오래됐는데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인정합니다. 이스라엘 인정합니다. 이스라엘도? 네. 이스라엘 인정하고요. 이스라엘은 여성도 증병하는 나라인데도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인정하고요. 그다음에 안보에 대해서 위협을 느낀다면 대한민국이 느끼는 것보다 한 1,000배 정도 더 느낄 것 같은 타이완, 대만. 대만의 양안 관계는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의 덩치에 비해서. 대만도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합니다. 전쟁을 벌인 2차 대전을 벌이고 있던 미국, 베트남전을 벌이고 있던 미국에서도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인정했고요. 유명한 건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 있잖아요. 이 양반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하겠다고 그랬다가 세계 챔피언 타이틀도 뺏기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건 왜 그랬냐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인정하는데 무하마드 알리가 그전에 클레이라는 이름인데 무슬림으로 개정하면서 알리가 됐잖아요. 군대 가기 직전에 위장한 거다. 입증이 안 된다. 원래부터 네가. 양심이 아니라 핑계다. 무슬림으로서 평화주의자로서 살았던 흔적이 별로 없지 않냐라는 논쟁이 붙어서 인정을 못 받은 사례일 뿐이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교련 수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집총 거부를 거부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여화의 증인이었군요. 그렇죠. 교련 수업을 거부하는데 교련 선생이 그걸 인정을 할 그때의 시대 분위기나 특히나 인정이 됩니까? 아유 뭐 패서 말 듣게 하겠다는 일념을 갖죠. 딱 그거였어요. 수업 시간마다 빠따를 맞았어요. 진짜로 엎드려 뻗쳐 한 다음에 권봉으로 빠따를 때리죠. 그래서 죽어간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굳이 데려가야 되느냐. 그렇죠. 아니 그리고 사람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니까 그럼 일단 군 면접 받고 열심히 직장 다녀라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대체복무를 하겠다는 거고. 그럼 대체복무를 해서 군 복무기관보다 더 긴 기간 동안. 더 길게 하겠다는 겁니다. 대체복무를 하라는 거죠. 더 길게 하는 건 저는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정말 호스피스 역할을 하든지 아주 험한 곳에서 험한 일을 하더라도 자기의 양심에 맞게 활동하겠다라는 것을 더 외면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군대 굉장히 후진적인 게 영창제도입니다. 신체의 자유는 법원이 판단해야 돼요. 독립적인 법원이. 그렇죠. 그런데 영창은 뭐냐 하면 지휘관이 너 영창 가 하면 가는 거예요. 한 달 이내로 가게 되는데 영창이 또 참 들어온 게 뭐냐면 더럽다는 표현이 딱 맞을 텐데요. 영창에 가 있는 기간 동안 제대를 못 해요. 그렇죠. 영창 보름 15일 결정을 받으면 15일 제대가 늦어지는 겁니다. 군 복무기관에 포함을 안 시키죠. 국방부 시계가 얼마나 천천히 가는데 군대를 15일 또는 20일 늦게 제대한다는 건 정말 치명적인 거예요. 이건 그냥 아무 때나 하시로 언제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영창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가혹해요. 이 영창제도 없어야 되고요. 또 군의 법원이 있습니다. 군사법원이. 그런데 군사법원이 전 씨가 아닌 평시에 이렇게 활동하는 나라가 또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관련된 또 범죄들도 다 군사법원에서 다루거든요.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 특히 지금 쟁점이 된 재판 중에 하나 이승엽 대위라는 분 사건인데 엔비로 욕했어요. 뭐라고 뭐라고. 땅만 파먹고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관 모욕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상관이냐. 국군 통수권자니까 상관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일반 국민이 일반 트위터에 대통령 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걸 상관 모욕죄로 처벌하는 건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좋으면 얼마나 좋았어. 저도 별로 좋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하여튼 엔비에 대해서 욕을 한 사람들은 부사관이든 장교든 간의 상관 모욕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징역 6개월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재판 진행 중인데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을 짐승에 빗대거나 짐승 관련된 욕 있죠. 이런 걸 했던 사람들이 국민의정부나 참여정부 때 군인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냐 하면 대체로 경고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직이나 감봉 이런 거 안 받았고요. 형사처벌 더더군다나 안 받았습니다. 이승엽 대위는 육사 출신이고 육사 출신으로 일본 유학도 갔다 온 엘리트예요. 그런데 트위터에 정말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그것에 맞게 자기의 잘못에 맞게 해야 되는데 군인이라는 신분만으로 상관 모독죄를 적용하고 유죄가 나오고 있는데 어디서 유죄가 나오고 있냐 하면 군사법원에서 나오는 겁니다. 군사법원은 자유롭지 않거든요. 군사법원은 이거 폐지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게 있었죠. 옛날에. 그런데 지금 그 얘기하니까 제가 한참 전에 서점에 가서 독일의 콜 총리라고 했었잖아요. 이 양반도 자기 나라에서 별로 인기가 없었나 봐요. 책을 제가 하나 우연히 발견해서 서가에 서서 읽은 적이 있었던 거냐면 콜을 비아냥대고 풍자하는 정치 유머만 모아서 묶어낸 책이었어요. 독일판은 번역본이 들어왔다고 보는데 그거 보니까 그거는 그냥 비아냥되는 수준이 아니라 사람을 난도질을 해놨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난도질인데 우리가 흔히 육두문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성적 코드나 이런 것까지 동원해서 완전히 인간 쓰레기로 만드는 그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 수준이 어떤 독일의 어떤 공짜기나 어떤 담론 구조로 이런 데서 다 그게 유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책으로 펴낸 거죠. 그런 이걸 보면서 그거와 우리나라 한번 대입을 해보자면 1988년이면 지금부터 25년 전이죠. 1988년에 대통령이 된 분은 육군 소장 출신의 노태우 씨입니다. 사실상 군부장권이었죠. 직선제를 통한 대통령이었는데 88년에 노태우 씨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나를 코미디 소재로 삼아도 좋다였어요. 맞아요. 그렇게 기억나요. 전두환 씨는 그런 것조차 용납하지 않고 전두환 씨랑 외모 비슷하다고 해서 밥줄 끊어진 탤런트 코미디언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게 벌써 25년 전이고 그게 군부정권 때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대통령 욕하는 재미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거 하라고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수인 의무라고 그러는데 최고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욕을 먹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그 면에서 인권이 없어요. 대통령은 모욕당하지 않고 명예훼손을 당하지 않습니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그만두면 모르지만 대통령 되기 전에는 모르지만 국민들에게는 실제로 대통령을 욕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민과장에서 쥐 포스터 그랬다고 해서 끌고 가고 그런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이도 되고 개도 되고 소 말 돼지 다 되는데 쥐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하고 약간 비슷하다는 세간의 풍문 때문에 말이 됩니까. 유치한 얘기죠. 한두 가지 얘기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군대 내무반 좋고 개입인의 프라이버시 보장되지 않습니다. 요새 징계받는 가장 많은 사례가 뭐냐 하면 휴대전화 무단 사용입니다. 전화를 못 쓰게 하니까 몰래 쓰다가 걸려서 영창을 가거나 징계 휴가를 못 가거나 이런 사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거 구별하자. 일과 시간에는 절대 못 쓰게 하더라도 내무반에 들어와서는 편하게 휴대폰도 쓰고 휴대폰이라는 게 요새 전화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니까. 비용을 군대에서 대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 돈으로 쓰는 건데 좀 편하게 내무 생활을 하면 군대 문제 굉장히 많이 해결된다. 왜냐하면. 그런데 이명박 정부 말기에 휴대폰 쓰기 하는 건 둘째치고 종북 어플 규정을 해가지고. 그건 간부들이야. 그러니까. 쓰지 못하게. 모 군단의 경우에는 군단 소속의 장교와 부사관이 다 통신회사에 가서 자기 통신 기록을 다 받아가지고 군부대에 제출하고요.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그래도 되는지 싶은데 하여튼 군대 생활이 힘들다. 그럼 정말 뭐가 힘드냐. 작업이 힘드냐. 훈련이 힘드냐. 교육이 힘드냐. 아닙니다. 내무생활이 힘들죠. 제일 힘든 게 그거죠. 내무생활이 힘들어요. 그럼 내무생활을 한없이 편하게 해주면 군대 생활은 그만큼 편해지는 거죠. 우리 군대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 국방부 장관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199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던 군 가산점제를 부활하겠다. 또는 검토하겠다 이래가지고 운을 띄웁니다. 이거 정말 고약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군 가산점제를 해가지고 혜택받는 사람이 극히 소수에 불과하지만 공무원 시험을 보는 제대 군인들 일부지만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대 군인인 남성들과 여성과 장애인을 대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들도 괜히 흥분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2년 동안 군대 가서 썼고 사회적으로 보상에 아무것도 없냐라는 얘기를 그냥 감정의 차원에서 하게 만들고 그럼 여성들은 우리가 그럼 피해받아야 되느냐 이런 건데 이 논쟁 자체가 굉장히 비본질적인 논쟁입니다. 그럼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군 가산점 말고 정년 연장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징병제 국가에서 군대를 갈만한 군대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군대 갔다 와서 손해받다는 느낌을 최소화시켜줘야 돼요. 문제는 본질은 그거죠. 그럼요. 그걸 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방부에게 있고 가장 무거운 책임은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선거 때 많이 나왔잖아요. 군인 사병 월급 인상시켜줘야 됩니다. 최소한 1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갈만한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 또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아까 의료 같은 것도 얘기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최소한 없는 거고 그다음에 내무생활 자유롭게 한다든지 이런 일들 그러니까 군대의 변화가 전제돼야지 그게 아니고 나서 군 가산점제처럼 실제로 도움받는 사람이 800명밖에 안 될 거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로 여론을 호도하거나 또는 자기 책임을 외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800명밖에 안 된대요? 실제로 99년 이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도 대체로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지 않았으니까 군대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가장 좋은 건 군대에도 민주적 시민적 감시와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독일이 잘하고 있는데요. 독일은 국방감독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간인들로 수백 명의 공무원들이 밥 먹고 하는 일이 오로지 하나 군대를 돌아다니면서 감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꼭 필요하죠. 누군가가 보고 있다면 절대로 이런 일 못합니다. 누군가가 보고 있다면 절대로 구타나 가혹행위 못하고요. 누군가가 보고 있다면 절대로 간부들 사역 개인적인 심부림이나 시키는 일 이런 거 못하고요. 아픈데도 방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대에도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정말 갈만한 군대가 되고 군대에서의 이 후진적인 인권 문제는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저번에 김종대 편집상도의 이탈람에 나와서 주장한 게 국방개혁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 군의 시민적 통제다. 그렇죠. 이걸 구현하는 게 국방개혁.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무기 그렇게 이상한 거 못 사고요. 엉뚱한 비행기 못 사고 그렇습니다. 인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군 인권 이야기라면 끝이 없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권의 감시망이 성립될 여지조차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 철책선 부대 주변에 둘러선 이 철책선 이것부터 걷어내는 것. 그럼 민주적이고 시민적인 감시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창익의 인권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심마닝클럽 회원 김미연이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네, 앞서서 원전 비리를 털었는데요. 저는 이 소식을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비리, 부패 가담에 있는 사람들, 정말 간이 부어도 엄청나게 부어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똑똑히 지켜봤으면서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그거는 어떻게 형안할 수 없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러한 끔찍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데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돈 때문에, 이익 때문에, 관계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의 안중에 국민이 있는지 이 생명의 어떤 존엄성이라고 하는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인지 이런 근본 문제부터 좀 따져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